피규어 퀸의 새로운 갈라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. 우리의 사랑과 희망과 꿈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임을 느끼게 하고 싶은 우리의 바람을 존 레넌의 임혜진이라는 노래입니다. 에브리드 라빈의 음성을 통해서 김연아가 마태라 에브리드 라빈의 음성을 통해서 김연아가 마태라 에브리드 라빈의 음성성성성성성시가 아 아 someday quality 그리고 아 아아아 imagine all the people love and love life and peace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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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y say I'm a dreamer but I'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'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be as one imagine no possessions I wonder if you can no need no need for greed or hunger a brotherhood of man oh imagine all the people oh all the world and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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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y say I'm a dreamer oh but I'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'll join us oh and the world will be as one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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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ah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모든 관객들 모두 마음은 함께해서 기립박수를 코미나 선수에게 결제를 보냅니다 그녀가 나타내고 싶은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이 갈라가 나타내는 속 뜻일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속이 정말 깊은 그런 선수죠 2010년부터 유니세프 국제친산대사로 활동하고 있죠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함께하면서 전세계 평화를 견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런 작품입니다 올 시즌 올림픽 시즌 올림픽 갈라 이미진이죠 내년에 소치에서 기쁜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또 보겠죠 그렇습니다 전쟁 그만 고통 그만 미움 그만 그리고 사랑 희망 특히 마지막에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장면이 압권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에이브릴 라빈의 목소리가 김엘 선수의 연기와 잘 어울리고 더 호소를 듣게 들리는데요 김엘 선수의 단아하고 순수한 그런 순백의 아름다움을 김엘 선수의 연기와 잘 어울리고 더 호소를 듣게 되어야 되나요 김엘 선수의 연기와 잘 어울리고 더 호소하는 장면이 웹인